이제부터 너의 기억 4면을 볼거야 넌 완전히 책 안에 빠지게 될거야 하나, 둘, 셋 너가 보이지? 계속 이상하게 보여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어릴 때 재밌었지 누군가 목을 멀고 있어요 거기 있는게 누구지? 대충 걘한테 무슨 짓을 하는거야 기억은 천천히 떠오를거야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가 만나서 백농대가 계속 손해가 들려 이제 기억났어 당신이지 우리한테 최후의 관계 흐하 당신은 우린 내가 우린